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이은형이 근황을 공개했다. 이은형은 임신 9주 차라서 초음파 확인하고 검진하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. 이어 강재준이 저번주에 울었다. 5주 차에 초음파를 했는데 아기 심장 뛰는 게 좀 느렸다. 내가 잘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해서 2주 동안 잘 먹고 갔더니 140으로 정상으로 뛰더라. 그 초음파 영상을 보고 강재준이 오열했다고 전했다. 이에 강재준은 지금도 잘 못 먹고 있다.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고기 뷔페 가야 한다며 이은형을 챙겼다. 강재준은 더 잘 먹으라고 하지 않냐. 비타민 D가 부족하다더라며 고기에 비타민 D가 많다면서 점심 메뉴로 고기를 추천했다. 이은형은 내가 왜 입덧을 하는 거냐며 웃음을 안겼다. 강재준은 더 잘 먹으라고 하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